1. 실내 기본 요소 중 바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다른 요소들에 비해 시대와 양식에 의한 변화가 현저하다 2. 부엌 작업대의 배치형 중 작업대를 부엌의 중앙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주로 개방된 공간의 오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은? 4. 아일랜드형 3.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칭적 균형은 비정형 균형에 비해 자연스러우며 풍부한 개성 표현이 용이하다. 4. 다음에 실내 디자인의 재반 기본 조건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2. 기능적 조건 5. 형태의 지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을 가능한 한 복합적인 구조로 지각하려 한다. 6. 디자인의 요소 중 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면 자체의 절단에 의해 새로운 면을 얻을 수 있다. 7. 다음 설명에 알맞은 상호소 건축의 코어 형식은? 4. 양단 코어 형 8. 조명의 눈부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원이 시선에 멀수록 눈부심이 강하다. 9. 다음 중 실내 공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은 1인간 스케일. 10. 다음에 설명에 알맞은 조명 연출 기법은? 11. 수평 블라인드로 날개의 각도, 생각으로 일화, 조망, 시각의 차단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4. 베네이션 블라인드 12.7 해치수 계획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4. 상점 내의 계단 단 높이 사식 13. 상품의 유효 진열 범위에서 고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손으로 잡기에도 편한 높이인 골든 스페이스의 범위는? 2. 850, 1250 14. 세포형 오피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안하의 평면에서 직재가 명확한 배치로 상하급의 상호감시가 용이하다 15. 다음과 같은 단면을 갖는 천장의 유형은? 4. 꺼기명 16. 다음 중 단독주택의 현관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2. 도로의 위치 17. 다음 설명에 알맞은 건축화 조명의 종류는? 2. 광창 조명 18. 필요에 따라 가구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고정적이면서 이동적의 성격을 갖는 기구로 규격화된 단일 가구를 원하는 형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1유닛 가구 19. 실내 디자인 과정 중 공간의 레이아웃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동선 계획 20점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계획할 경우 일반적으로 동선을 길게 구성하는 것은 1고객 동선 21점 골격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신경계통의 전달 22점 실내 표면에서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4천장 23점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표시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1대각선으로 표시 24점 두 소리의 강도를 압력으로 측정한 결과 나중에 발생한 소리가 처음보다 압력이 100배 증가하였다면 부음의 강도차는 몇인가? 25점 인지특성을 고려한 설계 원리가 아닌 것은? 4. 복잡성 26점 인체의 구조에 있어 근육의 부착점인 동시에 체력을 결정지으며 수동적 운동을 하는 기관은? 3. 골격계 27점 제어 표시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전체의 색상을 통일한다 28점 다음과 같은 착시의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 의 착시 29점 근육의 국부적인 피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근전도 30점 인간공학적 산업 디자인의 필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효능 및 안전 31점 색의 지각과 감정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색의 온도감은 색의 3석성 중 명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2점 다음 중 감산원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2개 이상의 색을 혼합하면 혼합한 색의 명도는 낮아진다 33점 다음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1RGB-가복본색 34점 다음 색 중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은? 40B 35점 슈브렐의 색채 조화 원리가 아닌 것은? 3등 간격 이색의 조화 36점 적색의 육류나 과일이 황색 접시 위에 놓여있을 때 육류와 과일의 적색이 자색으로 보여 신선도가 낮아지고 미각이 떨어진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가? 2, 잔상 37점 색의 항상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4, 배경색과 조명이 변해도 색채는 그래도 인지된다 38점 다음은 원세를 표색계이다에 맞는 요소는? 3, 39점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는 뜻으로 색을 미묘하게 연속 변화시켜 형태의 윤곽이 엷은 안개에 쌓인 것처럼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은? 3, 스프마토 40점 배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강조색은 주로 작은 면적에 사용되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41점 각종 세규리의 작은 조각을 보완에 맞추어 절단하여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 성당의 창 등에 사용되는 유리 제품은? 4, 스테인드 글라스 42점 도로나 바닥에 깔기 위해 만든 두꺼운 벽돌로서 원료로 연화토, 도토 등을 사용하여 만들며 병질이고 흡습성이 적은 특징이 있는 것은? 4, 이 포도벽불 43점 다운 중 방수성이 가장 우수한 수지는? 이 실리콘 수지 44점 시멘트를 대기 중에 저장하게 되면 공기 중에 습기와 탄산가스가 시멘트와 결합하여 그 품질 상태가 변질되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품화 45점 목재 방부제에 요구되는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목재에 침투가 되지 않고 전기전도율을 감소시킬 것 6점 철강 제품 중에서 내식성, 네머모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으며 장식적으로도 광택이 미려한 마이너스 학금의 비자성강은 1스테인리스강 47점 목재의 부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하등생물인 부패균은 산소가 없으면 생육이 불가능하므로 지하수면 아래에 박힌 나무 말뚝은 부식되지 않는다 48점 재료의 열팽창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최적팽창 개수의 단위는 WK이다 49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시 석고를 넣는 주목적으로 오른 것은? 3, 응결시간 조절을 위하여 50점 인조석 발음의 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2,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종석, 력, 불가루, 물 51점 한 번의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으며 넓은 면적의 평판도장의 최적인 도장 방법은? 4, 에어리스 스프레이 52점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라스틱의 강도는 목재보다 크며 인장강도가 압축강도보다 매우 크다 53점 단열모르타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골제는 중량 골제를 주재료로 사용한다 4점 특수도료 중 방청도료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인광도료 55점 금속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납은 내식성이 우수하나 방사선 차단 효과가 적다 6점 투명도가 높음으로 유기율이라는 명칭이 있고 착색이 자유로워 채광판, 도어판, 칸막이판 등에 이용되는 것은? 57점 점토 벽돌의 시험 방법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것은? 3, 내충격성 8점 다음 석재 중 압축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1화강함 59점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넓결은 고등결에 비해 일반적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수축변형이 적다 60점 다음 중 지하빙수나 아스팔트 필트 섬투용으로 쓰이는 것은?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1점 실내 공간에 서 있는 사람의 경우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열을 주고 받는다 인체와 주변 환경과의 열 전달 현상 중 그 변형이 가장 적은 것은? 1, 정도 62점 다음 중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이벽지 63점 한국의 목적 건축에서 기둥 밑에 놓아 수지띠인 기둥을 고정하는 것은? 3, 초석 64점 소방시설법명에 따른 소방시설의 분류명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급수설비 65점 건축물에서 자연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66점 소방시설법명에서 정의하는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기준은? 3회당 층의 바닥면적의 30이야 67점 벽돌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시공법이 복잡하고 공사비가 고가인 편이라 68점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벽재 표면 온도가 높을 경우 외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69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70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부분 화강석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였다 71점 소방시설법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콘센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72점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난연지리로 한다 73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 바닥 면적이 552인 경우 관람석의 최소 출국의 수는? 2, 세계소 74점 목재의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턱소리음은 서로 경사지게 잘라 이은 것으로 목질 또는 볼트잼으로 한다 75점 다음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벙후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 220대 76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1 두께가 팔린 바닥 77점 철골드에서 그림과 같은 H형강의 올바른 표기법은? 3, H-200, 105.58 78점 급수 배수 등의 용도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우수관과 우수관은 통합하여 배관할 것 79점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4층 수가 11층인 아파트 80점 관계 공무원에 의해 실시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특정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특정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특정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